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프로스포츠 리그들도 지금 다 중단을 한 상황에서 각종 그런 국제 대회들도 지금은 다 연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소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유로 2020이라든지 코파 아메리카 올해 대회라든지 코파 아메리카는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 대회는 취소한다는 얘기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유로는 아예 이번 기회에요 그냥 올림픽하고 겹치는 시기에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올림픽하고 그냥 다른 애 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게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도 할 얘기가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몇 시간 전에 봤던 소식인데요 몇 시간 전에 봤던 소식인데 원래 5월 중에요 5월 중순에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전시회 중에 제일 큰 게 5월 중순에 일산의 킨텍스에서 하는 플레이 엑스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플레이 엑스포는 제가 거의 매년 가요 최근에 수능 끝나고 그 주말에 하는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하는 G스타가 있었죠 저 백스코는 가봤는데 G스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백스코는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렇고 그때 한 번 갔었고 다른 일 때문에 한 번 백스코는 간 적이 있어요 있었고 결국은 원래 제가 플레이 엑스포를 전시회를 갔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요 플레이 엑스포 마지막 날 일요일이거든요 그날 펌피드업 최강자전이 열렸었어요 몇 년 동안 아무래도 지금은 WPF가 그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자주 열리지 않거든요 세계 월드 펌피드업 페스토리 그리고 그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게 KPF 근데 KPF가 몇 년에 한 번 열리고 거니까 아예 펌피드업 쪽에서 국내 대회로 매년 최강자전을 열어요 뭐냐 매년 최강자전을 여는데 플레이 엑스포 펌피드업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최강자전이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그 최강자전이다 보니까 수준이 엄청 높아요 수준이 엄청 높은데 올해 플레이 엑스포가 취소되면서 항상 그 펌피드업 최강자전을 취재를 갔던 저로서 저로서는 정말 멘붕이고요 항상 올해 매년 5월에 제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늘려줬던 최강자전이 뭐 그쵸 뭐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최강자전이 올해는 없을 거라는 이 소식에 근데 모르겠어요 최강자전을 플레이 엑스포에서 못할 뿐이지 다른 데서라도 개최를 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최강자전을 개최를 할 만한 여유 있는 공간이 없을 뿐이죠 그건 여유 있는 공간이 없을 뿐이고 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근데 펌피드업 그 최강자전 첫 번째 대회는 지플렉스에서 있었어요 지플렉스 개장식이었어요 지플렉스 개장식이었고 그 지플렉스에서 최근 펌피드업 더블엑스도 그 필드 테스트를 거기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근데 지플렉스가 솔직히 최강자전을 하기 그렇게 규모가 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올해 펌피드업 최강자전은 사실상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 그리고 아직 그 이제 매년 어린이날 때마다 개최하던 그 PPF 있죠 그 PNB 그 팀에서 개최하던 그 PPF도 제가 그쪽 소속은 아니다 그쪽 팀 소속은 아니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PPF는 제가 보기에 어린이날은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날을 노리든지 아니면 올해는 취소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어쨌든 각종 스포츠 대회들이 지금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해가지고 펌피드업 최강자전은 올해 못 보는 걸까요 지금 아예 그 뭐냐 KT 위즈 외국인 선수도 원래 그 귀가 조치시켰다가 아마 그 아마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 그래요 오늘쯤에 오늘쯤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고 이 오늘쯤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냐 그 지금 일단은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키움 히어로즈는 일단 기존 방침은 유지인데 입국 시점은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연고지가 대구라서 그런 것도 있고 키움은 최근에 퓨처스 선수가 좀 약간 간당간당한 상황이죠 하나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워익서폴드 이 선수가 호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그러니까 출국 전면 금지가 아니고 여행자직 권고 상황인데 일단 들어올 수는 있대요 그 제이미 로맥이 캐나다 출신이잖아요 SK와이버스 근데 로맥 같은 경우는 아예 다인팀 선수들한테 나처럼 그냥 들어와라 참고로 캐나다는 지금 그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캐나다 국적자의 직계가족이 아니고서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네 아 LG티스 선수 3명은 지금 아 며칠 전에 아예 모여가지고 팬들한테 안부를 전했네요 영상으로 음 어쨌든 재미로맥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 어쨌든 뭐 지금 세계 스포츠들이 아예 안되니까 솔직히 지금 저는요 제가 스포츠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에 올리는 그 동영상 말고도 이 이 지금 저는 스포츠 기자활동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 스포츠 대회가 취소된다는 거는 어 저한테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음 일단은 메이저리그는 거의 5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고 MPB 빠르면 4월 10일 CPBL 대만 리그 4월 11일 그리고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 연기 시점은 한 2주 연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주 안에 시작부터 탁구가 없기는 해요 일단은 KBO 리그도 4월 빨라야지 4월 중순이에요 빨라야지 4월 중순이고 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에휴 좀 제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 제 입장에서는 좀 뭐냐 좀 씁쓸하죠 지금 현실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한 그 수직기체의 스포츠 기자활동이 음 제 연간 수익의 70%예요 연간 수익의 70%가 일이 끊겼다고 생각을 해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네 해서 줄게 좀 지금 시점으로서는 많이 씁쓸하네요 흠 흠 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